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세금 산출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1년 동안 세금 신고하고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표현을 외우지 않고 계속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책상 앞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자주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세금 신고 기한을 살펴보면 1년 중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볼 때 상반기에 중요한 신고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연도 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에 신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신고를 한번 확인해 보면 2018년 실적을 가지고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2019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졌으므로 우리가 달력에서 큰 달, 작은 달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일이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이 돼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말일은 올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년 중에 상반기에는 홀수달이 31일이고 하반기에는 짝수달이, 하반기에는 7월을 제외한 짝수달이 31일입니다. 즉 1, 3, 5월은 홀수달 31일이고요. 7, 8, 10, 12월은 짝수달이기 때문에 31일입니다. 2월은 28일이 말일인데, 6년이 되는 4년의 한 번은 29일이 말일입니다. 다음은 연간 신고 목록으로 온천세와 개벌소비세를 알아보는 매월 연단위로 작성한 업무 순서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님이 급여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신고기한으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10일까지가 신고납부합니다. 한 달에 급여를 발일까지 지급했다면 신고일은 10일까지 12번을 신고합니다. 반기 승인신청을 하면 1년에 2번만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급여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20일 같은 경우에 4대보험 산출 내역이 오면 급여대장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로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매월 25일 날 신고합니다. 그의 대상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우리가 보면 차량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개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면 비싼 차이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매입매출장을 검토할 때 꼭 검토하시고 개별소비세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세금 신고 기한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무실문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